2.때문에 자, 이 귀에 나올거에요. 모자마기 예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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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If you wanna be, everyone will be I'll never mind,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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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f you wanna be, everyone will be 어디서 나를 담당하는 안길 거니 좋습니다! 좋아! 이대로 구성해도 되겠는데요? 한 팀을? 이어서 두 번째 If you wanna be, I wanna be, I wanna be, I wanna be, I wanna be juvene 자막 by 아니, 죄송합니다 아, 진짜 미소 아, 당규의 방생 당규의 방생 아, 당규의 방생 어떻게 해야 돼, 당규의 방생 어,恭喜,恭喜 당부에 방생 당부에 방생 아, 당규의 방생 아, 당규의 방생 라우스! 야 이거 알뜰기인데 보수교시지 못할 건가요 though 느끼셨죠? 정하! 아무거 없어요? 아 진짜 진짜 진짜입니까? 늦었네요? 기억이 안나요 녹기만 녹기만 한다고 아 이거 잘 낳긴 것 같은데 자 그대로 이겨주세요 오징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고! 아니 아닌거 같아 아니야!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아, 여기까지야. 고생하러. 닷클 씨. 아, 너무 죄송해요. 오늘 케이핑이 여기서 끝이 나잖아요. 박혜민 씨. 박혜민 씨. 박혜민 씨. 박혜민 씨 사인 받고 나가세요.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아, 일단. 아, 지금 제가 보니까 이 세 분은 끝까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여기서 좀 승부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아, 음악으로 하지 않고 자, 잘. 뭐, 뭐해주세요? 제가 부르는 거를 맞추시는 분한테 드리겠습니다. 아, 진짜요? 아, 부르겠다고? 네. 아, 그걸, 그러니까. 그 노래를 맞추는 거예요? 아니면은 춤을 춰야 돼요? 춤을 춰야 돼요. 아, 춤을 춰야 돼요. 어려운 걸로 낼 자신이 있어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 그러면, 자, 이거.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포인트는 뭐냐면, 본인이 아는 걸 내셔야 돼요. 네네. 본인이 아는 걸 내셔야 돼요. 자, 제가 생각했어요? 네. 좋아요. 자, 음악 생 라이블로 주세요. 아, 너의 노래는? 이거야 이거야 후렴부터 부를게요 나나나나나나 넌 나나나나 이거야? 이거 뭐해? 이거 좀 해줘? 죄송해요 노래를 부르기 어? 박귤이 다다 호령씨 오는다? 네 네 알았어요 제가 기억이 안나니까 아까 먼저 플레이를 할게요 자 남없이 안되겠어요 본인이 노래를 까먹었어요 자 음악을 추세요 승부하겠습니다 한번 끝까지 가보세요 시작 본인이 틀려요 본인이 어떡해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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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 지금 아 너무 고수들의 대결이기 때문에 요걸 좀 찍고 넘어갈 수 밖에 없어요 두분이 이쪽을 보고 초음치고 있었는데 혼자 저쪽을 보고 초음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제가 좋을 것 같은데 1, 2, 3 1, 2, 3 2, 3 1, 2, 3 1, 2 1, 2 1, 2 그래서 어떻게 가리 내가 불리니 Come to me Come to me 랄랄랄라 진짜 스페인 사수 나만 남겼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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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아 사실 딱 시작할 때 이게 약간 보스텐 대결이다 보니까 약간 순간 찰나였는데 우리 음악 시작되니까 이 형님이 왔어요 리스톤 리스톤 어 좋아요 리스톤 배엇 너 많이 췄어 자 음악 주세요 리스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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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